네, 그러면 저희 이제 90월 강의 어떻게 되는지만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90월에는 퀴즈쌤에서는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지금 이 과정들을 거쳐왔죠. 그래서 1, 2월에 우리 개론 배우고 3, 4, 5월에 강론 배우고 6, 7, 8월에 문제풀이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0월에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의고사를 올려드릴 건데요.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다 온라인으로 응시를, 선생님들 각자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온라인 해설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업로드가 되고 개강은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주차는 총 8회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8회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교직 논술이랑 교육 과정을 시험지랑 답안지를 우선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면 먼저 시험지 인쇄하셔서 푸시고 답 맞춰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각각 들으시면 되고요. 8주차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추석이 껴있어서 지금 여기 4주차 다음에 추석주거든요. 그래서 그 주는 한 주 쉬고 10월 6일에 다시 모의고사반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공부는 11월까지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시험 보고 한 주 쉬시고는 바로 이제 우리가 2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론반이랑 실전반을 2차 준비는 진행을 하는데 이론반은 아마 인터넷 강의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관련해서 내가 수업 시연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 면접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의 태도, 방법이랑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묶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지 인터넷 강의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로 해요. 그리고 실전반은 이제 우리 1차 결과가 나오면 이제 접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나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1대1로 진행을 하게 되고 저랑 경하쌤이 선생님들 다 한 분씩 직접 보고 선생님들 면접하는 거 보고 수업 시연하는 거 보고 선생님들 각 개인에게 필요한 코멘트나 각 개인이 잘하는 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그래서 각 개인에 맞게 선생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교사마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매력을, 선생님들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문제점도 좀 보완해서 같이 연습을 여러 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전반은 선생님들 합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론반이랑 실전반 운영을 하니까 2차까지 저희 같이 키즈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늘 선생님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다음 카페나 카카오톡 채팅방 이용하셔서 저희와 언제든지 힘든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 나눠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9시월 강의 안내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